1. 목디스크 증상 장시간 앉아서 업무 하셔서 계속 뒷목이 뭉치고 긴장되어서 고생이 많으시면요 1. 목디스크 증상은 뒷목 통증도 있겠지만 어깨 통증, 어깨에서 손 끝까지 이어지던 절이거나 전기통화에서 찌릿한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과 어깨는 전혀 아프지 않고 팔만 아픈 경우도 있고 또는 목만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보다 더 증상이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어지럽기는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목디스크의 경우에는 목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재채기를 할 때 대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런 경우는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지를 못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증상들이 전부 다 맞다라고 하면 목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디스크는 우리가 흔히 들어오는 일자목이나 거북목 등의 경추의 이상으로 발생의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목디스크의 치료에는 일자목이나 거북목의 구조적인 이상의 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오랜 시간 책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한다거나 이렇게 휴대폰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자목이 매우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생활습관의 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니터 화충대를 적어도 눈높이까지 올려서 정추구 근육을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고 근육을 딱딱하게 물치는 것을 예방해주는 게 좋습니다 서면상으로 상담드리고 있어서 환자분의 정확한 상태를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엑스레이나 MR을 찍은 경우에는 정확한 검사를 해보시고 그에 맞추어서 무료제의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방병에서 실시하는 비수술적 치료 방법은 특히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을 이한시켜줄 수 있는 침부치료 두 번째, 근육 및 인대를 강화해주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약물여법 그리고 세 번째, 매우 중요한 비틀어진 골격구절을 바로 맞추고 긴장된 근육을 이한시켜주는 추나여법 네 번째, 각종 한약증을 이용한 찜질이라든가 근육을 이한시켜주는 수 있는 물리여법 다섯 번째, 스트레칭이라든가 근육 강화를 통한 전신 근육의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여법 마지막으로 신경 및 주변 조직에 발생한 염증을 제거해줄 수 있는 봉침이나 약침여법 이러한 여섯 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부디 빠른 치료를 통해서 빠른 케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저 2 één시켜 Devil 구독과 좋아요! 구독! sans accessed 구독, 성실이라는 Cole 시청자 여러분 자세한 방병원